안녕하세요 쿠키 러너들! 오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채널에서 새로운 채널에 오신다면, 프레미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좀 더 즐거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아요와 구독과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새롭게 등장한 신규 쿠키, 쿠키런의 아이돌, 케이크팝스의 팝핑캔디맛 쿠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부분에는 무지개 큐브 쿠폰코드를 공개할 예정이니 놓치지 마세요! 자, 시작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이해하셨다면, 이 업데이트는 뮤지컬 바이브가 강한 뮤지컬 바이브가, 케이크팝스의 팝핑캔디맛 쿠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팝핑캔디맛 쿠키는 샤이닉 글리터맛 쿠키만큼 유명한 월드클래스 아이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눈부신 성공을 꿈꾸며 컴백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케이크팝스의 스케줄을 준비하며, 미션을 통해 그들이 점점 월드스타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보상과 함께요! 폭신캔디 쿠키를 연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출연합니다! 추억을 연출 모든 정보에 장 tame거 아니면 재원을 준비합니다! 아님의 회전을 주실 예정입니다! 버튼이 맞춰서 모니터가 맞춰서 구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멤버들의 CakePops 함께 함께 일주일 수 있을 때 더 이상 적용한 멤버들을 치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키는 맥주의 버튼이 맥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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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의 장소입니다. 응급 Robertson cae의 형식은 캣퇴 박스 스테이크 앨범에서 컴퓨터 핫도그 벌드 스테이크 앨범의 피드백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개선된 우정런이 돌아옵니다 이번 업데이트 주제와 맞게 콘서트장을 배경으로 한 맵이 새롭게 등장하는데요 그동안의 우정런이 늘 같은 맵만 달려서 조금 지루하셨죠? 새로운 우정런은 플레이어 2명 중 1명이 방장이 되어 다양한 맵을 선택해서 달려보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우정런은 이 멤버들으로 수행수입니다 유회를 추가한 예측과 후에 비해 공부 수행수와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런처에서의 제품Mon nay와 메뉴어에 있는 사진의 기업에 보셨을 활성하고 이런 새로운 로비 디자인으로 설정하는 새로운 음악가 채annah에 들어간다 이유는 프레이어 2명씩 포스트해드립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그 로비 스터만이 생기면 너무도 유독 그들의 모임을 선택하여 다시는 그들이 SEغ이로eren, 선택한다고 생각해볼까요? 저의 새로운 시스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커뮤니티, 많은 여러분! 아니... MANY OF YOU! 제 시스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쿠키런 뮤직비디오, 그리고 이 게임을 사용하셨습니다. 제 뮤직비디오, 쿠키런 뮤직비디오, 쿠키런 뮤직비디오, 이 시스템의 시스템, 너의 트랙을 듣고, 그리고 너의 로비 팀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적선 테마곡, 놀이공원 우정런 테마곡 등등 여러분들이 좋아해주셨던 음악을 다시 들어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번에 뮤직박스가 처음 출시되어 쿠키런 오븐브레이크에 많은 명곡들을 전부 담을 수는 없었지만, 꾸준한 업데이트를 통해서 점점 더 많은 곡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가 음악과 관련이 많은 것 같죠? 연말을 맞아 콘서트를 준비한 쿠키들도 새로운 스킨을 얻게 되었습니다. 먼저 락스타맛 쿠키의 환란한 송년 콘서트 에픽 스킨이 출시됩니다. 그리고 슈퍼 에픽 스킨들도 함께 출시될 예정인데요. 눈부신 송년 축하곡 마카롱맛 쿠키. 그리고 마카롱맛 쿠키의 연주 도중 깜짝 등장한 흥겨운 송년 엔진곡 마시멜로맛 쿠키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옴 파티 젤리 스킨 세트가 새롭게 출시되는데요. 불 좀 꺼줄래? 나의 젤리 스킨을 보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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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젤리 사파들은 젤리 사파들에게 참여한 젤리 사파들을 소개해 주세요. 아우... 오늘의 젤리 사파들과의 젤리 사파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업데이트는 11월 26일에 여러분을 찾아갈 예정이니 기대해 주시고요. 여기까지냐고요? 아니죠! 12월에도 재미있는 업데이트는 계속됩니다. 먼저, 마카롱 맛 쿠키가 슈퍼 에픽 스킨을 얻는 만큼 마카롱 맛 쿠키의 신규 도전과 그리고 마시마이로 맛 쿠키의 무제한 도전 출시할 예정입니다. The Cookie of the Year event will also be back mid-December. So you'll get to vote and choose who was the cookie of the year 2020. So maybe you remember that last year, 피타야 드래곤 쿠키 won first place. And yeah, I really wonder who will win this year. Mid-December will also release a Grand Prix Final practice event where you'll get to run and practice on the Grand Prix Final maps where the finalists will compete in the event we'll hold in January. 그리고 연말맞이 푸짐한 보상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특히 무지개 광산이 다시 돌아오니 무지개 큐브 얻을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카운트다운 보상도 준비 중이니 우리 연말에도 같이 열심히 달려보아요. 어? 이거 무슨 소리죠? 이거 샤이닝 글리터 노래 아니에요? 아 맞다. 11월 중순에는 샤이닝 글리터 게임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같이 신나는 노래 준비했나봐요. 이제 이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if you enjoyed the video, make sure to leave a like, and don't forget to subscribe for more cool 쿠키 런 videos, 구독해주세요! 왜 다음 데서 안 하세요? 여기 이분이 아직 구독 안 하신 것 같아요 오케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제 쿠폰 코드의 300레인보우 큐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드가 2시간 정도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클레임을 해주세요 오늘 하루 종료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시 만나요! 그리고 또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